북한이 전승절 외빈 중 러시아 대표단을 부각하는 모습이 후속 보도에서도 확인됐습니다. 북한 대회용 주간지 통일신부에는 러시아 대표단장인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장관의 사진이 중국 대표단장인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보다 많았습니다. 다만 이는 북한의 의도라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현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각을 세우는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려는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신중하다는 분석입니다.